안녕하세요. 트루트루입니다. 오늘은 태풍이 다 지나가고 날씨가 좋아서 그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뽀야랑 뽀야를 데리고 간편하게 여자 혼자 떠나는 캠핑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좀 이따 봐요. 안녕! 여러분 저는 오다가 머리를 자르고 지금 캠핑창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 혼자 저 많은 걸 한번 쳐볼게요. 짠! 초록색을 마셔rea 놓습니다. 통화하고 싶은데요. 통화하고 싶은데요. 소금이 드릴게요. 그리고 모짜렐라 백합이 다닙니다. 소금을 넣어 뺏기를 하면 되지요. 이렇게 잡고 Fragen. 막창에다가 닦아home. 자, 완성했습니다. 한번 둘러볼까요? 좀 이따 읽을 책. 가지고 놀아 알패드. 안쪽으로 들어가보면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자충매트라고 자동충전되는 매트를 선에 깔아줬습니다. 우리 뽀야도 좋아하죠? 참, 여러분. 다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뽀야도 같이. 뽀얀. 안녕. 이제 조금만 쉬다가 밥을 먹어볼게요. 오늘은 닭포를 떠온 거를 사와서 닭삼겹을 해 먹을 겁니다. 조금 있다가 저녁을 먹어볼게요. 마구他们 쇠겹을 해 가지고 놀아줍니다. 점 참아줍니다.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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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캠핑은 여기까지 지금 배터리도 없고 이제 너무 추워요 저는 들어가볼게요 안녕 뽀야 안 들어갔어요? 뽀야 캠핑 좋아? 오븐 고맙게 내가 알 불